맞추기 힘들어요 야 이걸 언제 맞춰 총알 장비도 엄청 심하구요 예 가오스로 가야될거같애 넘어간거같애 쏘아 저거 알았어요 알아서 성공 잘 안 됐어요 저거 알았고 자 빨갛이 재난전 오케이 야야야 나 거기다가 터진다 덤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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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야 어디야 좋아 오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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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 날 쏘는거야 자 재난전 자 터트리고 오 안 터졌네 오호 오오케 자 총알 어디야 어디야 어우 아 못맞혔어 바로 앞에 있는 못맞혔어 오오케 야 일단 지금 몇대를 죽인거야 되게 많이 죽였는데 비행갑판을 방어하십시오 완료 저 발휘했어요 야 권총총 하나 없니? 권총 권총도 내 주무기 중 하난데 오우 오우 이건 뭐야 아 가우스총이군요 유탄발사기 자 미니거는 이거 버려요 자 유탄발사기 자 유탄발사기 유탄발사기가 없는데 아 그냥 이거 가져가자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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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가죠 오 야 잠시만 저쪽으로 가야되는구나 자 쭉쭉가요 자 쌍권총의 위력을 보여주지 저쪽으로 가는건 저쪽으로 가깁을 이게 아닌데? 난 언제나 항상 말썽해요 근데 내 인생 자체가 말썽이래 야 주인공같은 대사인데? 예 주인공이 어울리는 대사네요 주인공은 언제나 말썽에 흘말려있죠 안그러면 게임이 진행이 안되거든 야 지금 태어났다가 밥먹고 자고 태어났다가 아 태어났다가 밥먹고 자고 밥먹고 자고 밥먹고 자고 밥먹고 자고 하나가 죽었다 하면은 게임이 안되잖아? 어어 저거 유탄 유탄발사기용 어 건축 됐어요 이정도로 해줘야지 쌍어초말고 그냥 한 손으로 야아 오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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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이 에너지마 어? 어 뭐야 야 나도 깜짝 놀랬다 야아 날 맘대로 죽이지마 도중에는light sop ooooo 이렇게 되는구나 어우 감사합니다 쌍어총은 내 스타일이 아니라 그래 어.. 라라 크래프트 빼고 있네 자 이쪽으로 가서 뭘 해야 되나봐요 아 이게 낫다 이거 아냐? 원자로는 또 어떻게 가? 바닥을 통해서 물속으로 가야 된다 뭐 그런건 아니겠죠? 아 여기 가는 길이 열리.. 열리.. 아 아무것도 안보여요 맥시멈 스피드 맥시멈 스피드 맥시멈 스피드 뭐..뭐..뭐 하는거지? 아 위로 올라가라고? 아이씨 야 이 구석탱이 이거 크래스에서는 그래도 그게 없어서 와 구포 분위기 저런게 없어서 어흑 오케이 레아스톼드에 있어 다음은 뭐? 차가운 버튼을 누르므 스크랩 시퀀스 시작 좋은 작업 논맨 지금 컴퓨터 제거일쯤에 빠져나가야 돼 뭐? 얘 직접 가서 캐야 되는거 아니겠지? 야야야 야야 후차할 거 봐라 오오오 난 살아있는 살아있는 폭탄 인간 폭탄이 되는건가 외계 인간 폭탄 내가 일어나려니 오오오오오오오오ע 아 아 아 예 10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예 야 어떻게 해야돼? 아 파워모드로 해야되는거에요? 야아.. 파워모드로 해야되는구나 에너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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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워모드로 해야되면 에너지가 금방 금방 달아 오우씨 에너지 살때까지 기대가 되잖아 시간없어 죽겠구만 저 끝에있는 마지막 하나 저기 보자는데 오우씨 됐어요 휴 휴 좋아 어우 다 열리네 문이 오우여기 전기때문에 예 저기 내려가면 안될거같아요 어디로 가야되지? 밑으로 가야되나? 아 이쪽 옥제에 아 아 아 그래요?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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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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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챙겨야겠네 кра에 아 씁은 아 아 아 왜 안싸죠 으 으 야 이거 미는거니 에너지 되게 당황한데 아 아 아멘